일본 도쿄에는 영토주권 전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서 만든 황당한 영상물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오클릭 세 번째 검색어는 너희 시대에는 꼭 가게 될 거야입니다. 일본 국립영토주권 전시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홍보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7배 규모로 확장해 2020년 재개관한 전시관을 찾은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아의 영토주권 분쟁이 있는 센카쿠열도, 러시아와 분쟁이 존재하는 쿠릴렬도 섬들을 소개한 전시장을 둘러봅니다. 이곳은 일본 측의 영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들로 가득한 곳인데요. 집에 돌아온 엄마는 아이가 가볼 수 없는 곳이라고 배웠다고 말하자 너희 시대에는 꼭 가게 될 거야라고 대답합니다. 이 영상은 2021년 3월 유튜브에 올린 걸로 뒤늦게 제작 사실이 알려진 건데 전시관의 규모와 홍보영상물을 보면 일본 정부가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치밀하게 준비해 왔음을 짐작하게 해 줍니다. 누리꾼들은 억지 부리는 방법도 가지가지 당장 항의해서 개정 폭파시켜야 한다, 독도가 일본 땅이 된다, 오염수에 초밥 먹는 소리 등의 비판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는 첫번째의 패배를 제작할 때 인 pans을 세면을 감사드립니다.